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 미세먼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보면 인공 강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하면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등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공기청정기의 용량이라든지 새로 기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나타난 사진을 보니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사진이 있어요. 표정 상당히 안 좋죠. 대통령의 표정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이나 누구한테 보고받을 때 이런 표정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표정이 굉장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정이 함의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솔루션이 마땅한 게 없다는 거야. 인공 강우 얘기도 나오고 중국에 따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살수차 뿌리고 공기청정기 하는데 이걸로 되냐 이걸로 이 뿌연 하늘을 바꿀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여기 보면 미세먼지 긴급대책 중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이 이게 뭐냐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노영민 주중대사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봐요. 작년 이맘때 제가 전인대 기간에 중국 출장을 갔었거든. 그래서 중국 비교적 높은 관리하고 미팅할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출장 간부지 한 분이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냥 반농반진담으로 얘기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미세먼지 때문에. 황산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답을 중국 관리가 하는가 딱 들어봤거든.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북서풍만 붑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면 남동풍 불 때는 그러면 한국에 미세먼지가 없냐 이런 투어였거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실 감정으로는 저도 정황상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보다 훨씬 심하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날아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싸우자고 달려들면 사실 그게 효과가 있겠냐. 그러니까 인공광호 같은 것들은 중국이 기술력이 우리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서해에서 뿌리면 중국도 좋다. 이렇게 협력협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대안인 것 같아요. 이걸 기존에 여론처럼 중국 책임져라 이렇게 가서는 책임질 중국도 아니지만 그 어프로치가 그렇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어제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을 방문해서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1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M&A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12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건데 벤처 붐하면 DJ 정부 때만 생각하잖아요. DJ 정부 때 벤처를 확 일으켰다. 2000년에 막.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물론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쏟아부은 벤처 자금이 사상 최대고요. 여기다가 스케일업 펀드를 12조를 2022년까지 또 만든다는 거예요. 12조를 더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업 펀드가 뭐냐면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게 규모를 키우는 무언가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형태의 지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대요. 투자 자금을 정부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걸 12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12조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벤처 기업들이 제대로 커 나가기 위한 제도 정비를 좀 하겠다. 이런 거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차등 의결권제를 벤처 기업에 한해서 허용한다. 예를 들면 벤처 기업을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만들어요. 자기 돈 내서. 그런데 회사가 괜찮아. 그럼 벤처 기업한테 투자를 받아야지 무슨 시설 투자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사람도 받고. 그럼 벤처 기업한테 10억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대주주가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 돈을 5천만 원 내고 벤처에서 10억 받아버리면. 벤처 캐피탈에서. 그렇죠.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이러면 벤처 기업가들이 무슨 의혹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창업자라든지 대주주의 의결권을 차별적으로 좀 강화시켜주자. 이런 건데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어떤 그런 벤처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시행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물적으로도 좀 지원을 하고 실적으로도 이렇게 좀 제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업 OECD죠.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내다봤는데 어제도 저희가 경제성장률을 전해드렸고 며칠 전에도 한국은행 등이 예측한 경제성장률 등등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OECD는 2.6%. 어제 무디스 저희가 전해드렸던가요? 2.1%였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그리고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IMF와 OECD. 그런데 무디스나 S&P는 그거 하는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인베스터들한테 주는 정보로서 한 건데 우리 신문에는 그게 크게 다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2.6% OECD가 2.6%로 예상을 했다는 건 4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낮췄는데 이 정도 낮추는 건 특별히 그렇게 한국만 낮춘 건 아니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비슷하게 낮췄고 미국도 중국도 다 비슷하게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춰지면 그 정도 낮춰지는데 지금 걱정이 뭐냐면 유럽을 아주 폭락을 시켰어요. OECD가요? 네. 유로존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8%에서 1.0 그러니까 0.8%포인트를 낮춰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성장률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유로존에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유로존에서 큰 경제 중에 독일하고 이탈리아거든요. 독일 경제성장률이 1.6이었는데 원래 이걸 0.7%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독일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거 안 좋지요. 자동차 같은 거 안 좋지요. 이탈리아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9% 0.2% 그러니까 일본도 0.2% 낮추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제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레인지라고 하죠. 대체로 2.6 2.7 정도라고요. 그 정도에 부합되는 전망치가 나왔다. 무디스는 좀 잘못 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유일 경제 멘토 갓동환이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혼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김치가 먹고 싶네. 주가가 160만 원에 달해서 국내 증시 상장사 중 황제주로 불렸던 로테 7세 음료 1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주식 총수가 10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79만 9천여 주에서 799만여 주로 또 우선주 같은 경우도 7만 7천 주에서 77만 주로 1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옛날에 이거 한 거죠? 삼성전자도 그래가지고 260만 원짜리를 20분의 1인가 해서 4만 50분의 1인가 그러면 어쨌든 4만 몇 천 원으로 낮아졌잖아요.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60만 원 비싸가지고 개인들은 못 산다 했잖아요. 그래 싸게 해줬지. 4만 몇 천 원으로. 그때 사자마자 물려버렸잖아. 과연 롯데 7세 음료는 제 말씀은 그게 싸지는 게 아닙니다.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 롯데 7세 음료는 또 워낙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최근 주가를 조금 들여다보다가 여기 녹음실에 들어왔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이다. 사이다. 7성 사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게 내년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실업급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주로 받는 거라면 이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받게 되는 이런 것인 모양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대보험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죠. 그런 분들이 실업 상태가 돼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직장이 아니고 또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분들의 실업은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앞에 한국형을 붙이면 뭔가 의욕적으로 하는데 끝까지 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더 의지를 가지 좀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대자동차가요. 지금 중국에 있는 베이징 1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생산 중단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해서 현재 2천 명 정도의 퇴직 또 인력 재배치까지 이루어지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GM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도 이루고 있군요. 거기다 환경 압박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이게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동차의 신 모셨을 때 중국에서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세단 하나가 그냥 히트 쳐서 반등한다고 하잖아요. 긴 한목에서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지금 정체 상태거나 후퇴하고 있어요. 아까 독일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안 팔리면 독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현대차 내지는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을 보는 시각은 너무 마이크로하게 보지 말고 좀 긴 한목에서 지금 굉장히 큰 변혁기인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잘 하는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주 전체적으로 큰 구조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자동차 100년 역사의 가장 큰 변혁기 한 10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동차 산업이 아주 전체적으로 신고를 만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주 전체적인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